세계적인 차트상황러 방방방방방탄이 왔어요 방탄소년단 제가 타이틀콕 봄날을 미리 들어봤는데요 보고싶다라는 가사가 엄청 반복되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보고싶으셨어요? 아 주문교열날 우리 아미들을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네 아미와 함께라면 저는 언제나 봄날입니다 이야 피땀 눈물에선 치명적인 섹시함으로 팬심을 저격하시더니 이번엔 달달함인가요? 직접 한번 들려주세요 자 그럴까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와 전 지금 봄날 무대가 제일 보고 싶다 보고 싶은데요? 지수씨 역시 센스가 넘치신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보고 싶은 저희 무대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그전에 다른 매력의 두툼이죠 진한 남자의 향기 크로스진과 북부단 소년의 향기 엔시티드림이 준비하고 있고요 먼저 저의 탄생한 낙엽송과 연결고루가 있는 소나무의 나너? 아 좋아의 뮤직 스타트